안녕하세요 아침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스가리아 7장 1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가리아 7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다리우스 황제 4년 9월 4일에 여호와께서 스가리아에게 말씀을 주셨다. 베델 사람들이 사레셀과 레겜, 멜렉과 그들의 하인들을 보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전능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게 우리가 여러 해 동안 해온 대로 5월에 울며 금식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때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과 제사장들에게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주어라. 너희가 지난 70년 동안 5월과 7월 금식하며 슬퍼하였는데 그 금식이 진정으로 나를 위한 것이었느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도 전적으로 너희 자신을 위해 먹고 마시는 것 아니냐. 나는 예루살렘과 그 주변 불악들이 번성하여 사람들로 붐비고 내겹 지방과 저지대에 살려놈들이 살고 있던 그때도 이전의 예언자들 통해 이런 말을 하였다. 여호와께서 스가리아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오래전에 나는 내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공정한 재판을 하고 서로 서로 자비와 온정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외국인과 가난한 자를 억압하지 말고 남을 해칠 계획을 꾸미지 말아라. 그러나 그들이 듣기를 거절하며 완고하게 등을 들려 귀를 막고 그 마음을 돌처럼 굳게 하여 내가 옛날의 예언자들을 통해 내 영어로 전한 율법과 말을 듣지 않았으므로 내가 된다니 화가 났었다. 전능한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그들이 부를 때 듣지 않고 그들의 회오리 바람처럼 온 세상에 흩어 외국 땅에 살게 하겠다. 그 후로 이 땅은 황폐하여 왕래하는 자가 없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좋은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오늘 이야기는 해마다 금식에 대한 예식을 해야 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하는 얘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 딱 나와 있어요. 너네 그거 했었는데 그게 진짜 나를 위해 한 거야? 그냥 니들 위해 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대신 하나님이 금식보다 원하시는 것, 종교적 예식보다 원하시는 것,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것부터 더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은 무엇이냐? 공정하고 자비를 베풀고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를 돌볼 수 있는, 쉽게 말하면 나 자신의 유익과 이익만 구하지 않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 자신의 유익과 유익을 구하지 않는 마음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구하지 않는 게 나의 유익이라고 생각해서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구하지 않고 행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내 유익과 이익을 위한 게 되니까 그거는 실제로 하기는 했으나 내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한 게 되는 거죠. 지금 알아들으셨어요? 굉장히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그만큼 나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또 금식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금식이라는 것은 종교적 예식을 너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주권자가 되고 나 자신, 나의 스스로의 가치를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사는 삶이 아니라 반대의 삶을 산다는 거죠. 본질적으로.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나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구하지 않는 삶, 그 삶의 진정한 본질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내가 그런 것들을,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구하지 않는 삶을 해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권자 되시기에 내 자신의 유익과 이익이 굳이 개의치 않는 삶인 거죠. 거기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구하는 것은 내가 두렵거든요. 내 자신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게, 내 삶을 이끌어 가야 된다는 게. 하지만 그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뢰할 때, 믿을 때 우리 삶에는 진짜 이 세상에서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그런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이 주어졌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나의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구하면서 살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도움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는 여전히 내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구합니다. 착한 사람처럼 살면서 내가 조금 더 나의 이익을 괜찮아 보이는 것 같은 그런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내 삶의 진짜 주권자가 누구신지를 누릴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는 그 자유를, 평안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내가 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금식을 해야 하나고 묻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본질적인 답을 주십니다. 그것이 누구를 위한 건데? 라고요. 우리는 하나를 위해 산다고 얘기하고요. 타인을 위해 산다고 얘기하고요. 나 자신을 위해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삽니다. 하지만 그 깊은 곳에는 다시 한번 그 모든 것을 통해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내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성령님 우리 삶에 함께 해주셔서 내 삶의 주권자, 내 삶의 진정한 인도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저희가 누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 자신과 유익을 구해서 나 자신을 유지하려고 하는 돋보이게 하고 싶어하는 나의 그 마음도 있지만 그 마음을 넘어서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진짜 원동력이, 진짜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